제트박서진은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SBS의 예능 프로그램 적극적인 가왕남자 버전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녀의 출연이 트로트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박서진의 출연 소식과 그 배경, 서혜진 CEO의 결정, 그리고 그녀가 트로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1. 박서진 적극적인 가왕남자버전 출연 확정 박서진은 자신이 적극적인 가왕의 남자버전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하면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자 트로트 가수들이 경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각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뽐내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고 전했다. 박서진은 특히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그녀의 출연 소식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감정 표현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그녀의 출연에 더욱 기대를 모으는 이유 중 하나다. 2. 서혜진 ceo의 결정 박서진의 출연 결정에는 서혜진 ceo의 전략적 선택이 큰 역할을 했다. 서혜진은 박서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안목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이번 출연을 통해 박서진의 매력을 한껏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서 ceo는 박서진은 트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잠재력이 있다. 그녀의 출연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녀의 진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녀의 결단은 박서진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또한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혜진은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 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박서진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3. 박서진의 과거와 성장 과정 박서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양한 경연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점차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의 감정표현과 독창적인 무대 매너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버릴 적부터 음악은 제 삶의 일부였다. 트로트를 통해 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오고 밝힌 바 있다. 그녀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멘토와 지원이 있었으며 이들은 그녀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4. 프로그램의 형식과 기대 적극적인 가왕남자 버전은 기존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참가자는 단순히 노래 경연을 넘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야 한다. 이는 트로트의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서진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녀는 무대에서의 강렬한 존재감과 독특한 해석으로 팬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녀의 다양한 곡 선택과 창의적인 무대 연출이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5. 트로트 시장에 미칠 영향 박서진의 출연은 트로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전체 트로트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녀는 트로트는 이제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장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출연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박서진은 다양한 음악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그녀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6. 팬들과의 소통 박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녀는 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의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그녀는 팬들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팬들과의 소통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그녀는 이를 통해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녀는 트로트는 저 혼자만의 음악이 아니라 모든 팬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이다. 라고 전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7. 결론 박서진의 적극적인 가왕남자 버전 출연 소식은 트로트 팬들에게 큰 기쁨과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녀의 출연이 트로트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혜진 ceo의 결정은 박서진에게 큰 기회가 되었으며 이는 또한 트로트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박서진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무대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며 트로트 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박서진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박서진의 현역 가왕 출연 소식이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 결정은 팬들 사이에서 초대형 이슈로 떠오르며 이미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서진이 트로트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마쳤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서혜진 대표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박서진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 트로트 시장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아쉬운 탈락 이후 더욱 강력해진 팬더물 등에 업고 박서진은 이번 현역 가왕에서 어떤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서혜진 대표의 결단은 트로트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박서진의 출연이 단순한 무대 출연을 넘어 트로트의 전성기를 새롭게 열어갈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부풀리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는 예술적 가치가 있으며 그의 장구 연주는 무대 위에서의 춤을 연상케 할 정도로 역동적입니다. 이번 현역 가왕에서는 그가 보여줄 새로운 장구 퍼포먼스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출연은 과감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음악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출연은 그에게 또 한 번의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미스터 트롯에서 보여준 그의 열정과 카리스마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현역 가왕에서 폭발적인 에너지와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